미디어유스의도의 기자,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OTT 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에 반해 극장가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곧 돌아오는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극장가에서는 코로나19 전처럼 많은 영화를 상영 중이다. 현재 헤어질 결심 미니언즈 이외기 플러스인 일부토르, 러브앤선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등이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헤어질 결심은 지난 6월 29일 개봉한 작품이다. 배우 박혜일 탕위이가 주연인의 영화는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등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여 개봉 전부터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혜준 박혜일, 이 사망자의 아내인 설에 탕웨일을 만나면서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난 7월 18일 헤어질 결심은 손익 분기점인 약 120만명을 넘기며 흥행작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서점을 통해 각본집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예스24에서는 7월 넷째 주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7월 20일에 개봉한 외계 플러스인 일부 미니언즈인은 개봉 당일 나란히 박스오피스 순위 1, 2위를 했다. 배우 류준열, 김무빈, 김태리, 소지선념, 정아, 조우진, 김해성, 이한이 신정근 출연에 화려한 출연진 라인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의 영화였다. 외계 플러스인은 고려 말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타자 전우치 도둑들 암살 등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이 연출하였으며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2부로 나뉘어 제작되었으며 아직 2부는 개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미니언즈 1의 후속작인 미니언즈 2는 지난 21일 영화 개봉을 기념하여 미니언즈 참치를 출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미니언즈 동원 참치는 미국 극장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시리즈의 조형 캐릭터로 첫 등장을 하며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미니언즈 4종 캐릭터의 표장이 각각 다르게 새겨진 6종으로 구성됐다. 곧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위해 더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국내 영화 안산 용의 출연 비상선언부터 해외 영화 임파서블 러브 베드럭 팽인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미니언즈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와 함께 어린이들의 여름을 책임질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 캐슬 대모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 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까지 애니메이션 영화 또한 개봉을 앞두고 있다. 7월 27일 개봉 예정인 한산 용의 출연은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명량의 후속작으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했다. 연출은 명량과 같은 김한민 감독이 맡았으나 배우는 전작과는 다르게 모두 바뀌었다. 배우 최민식이 맡았던 이순신 역은 배우 박해일 배우 조진웅의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은 배우 변요한이 맡는 등 배우가 전명 교체되었다. 배우 박해일 변요한 외에도 배우 안성기 소년주 김성규 김성균 김양기 태경 공명으로 외계 플러스인 못지않게 화려한 출연진으로 개봉 전임에도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배우가 전면 교체되었으나 전작이었던 명량이 개봉 12일 만에 2100 명망 관객 돌파를 했던 흥행작임에 관객들의 기대치가 높은지 현재 개봉 전임에도 예매량이 8만장을 넘겼다. 영화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항공 테러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와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항공재난 영화이다.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형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이 출연하며 8월 3일 개봉 예정이다.